다행히 가는 중 효수한테 갈 거야 이모한테, 이모 이모한테 갈 건데, 효수 이모한테 아들 이모! 내리면 안 돼! 아니야, 그냥 타! 어머! 잠깐만! 어머, 어머!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너무 오랜 만이지 무서운거니 아 순간 당황했네 아 힘들어 얘 왜 떨지? 아니 좋아서 아 그런거지? 흥분해서 이모는? 이모 말고 언니 빼뽀? 빼뽀? 왜 씹어?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거 큰 그게 근데 그럼 조그만 애들은 무서워? 아직도 좀 무서워 가리지 않지? 아이고 예뻐 아 귀여워 엄마가 털 뭐라 하는거 아니야? 아이고 어떡해 너가 이따가 줄 잡고 서둘게 그래 너무 좋아 왜? 왜? 왜 연장했어? 유성스럽게 한번 해봤어요 진짜 제일 멋부려 그럼 비숙이 때 나 혼자 비숙인데 제일 멋부려 나 눈썹 맞기 전에도 속눈썹 파도 하고 모든게 완벽해 너 지금 봐줄 사람만 있으면 돼 없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? 살짝 고민돼? 네 나의 탈락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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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져 하하 아 예쁘다 우리 그림이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 안녕 아 신났어 너만 왜 가만히 있냐? 봐봐 누나 봐봐 누나 사진 한번 찍혀봐 희진아 일로와 보안관이에요 보안관 우리 보안관 우리 오 진짜 예쁘네요 같이 찍자 기다려 페퍼 아 아 됐다 발자국 장난 아니고 그래 이 발로 가셨다고 슬로우 슬로우 킥킥 동그란 무늬가 뭐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걸어? 나? 어 아 아니 손은 왜 들어? 아 아 아 하하 하하 어차피가 엥 하하 하하 하 하 하 이리 이리 왜? 별로야? 맛이 없어? 먹진 말라고 먹고 있어? 씹어 먹는 건가? 퇴퇴퇴해 안돼 그만 계속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 또 먹기만 한다고 야 먹지마 멀리 죽네 멀리 죽네 멀리 죽네 재밌나봐 펜퍼 재밌어? 먹지마 안 먹어 그냥 씹는거야 아 그런거야? 저거 먹는 거 같은 느낌이 들죠? 아니야 씹고 있어 펜퍼 재밌어? 재밌나봐 재밌어? 재밌어 소화질 진실이모 진실이모 진실이모네? 진실이모다 진실이모 진실이모 저기 있잖아 진실이모가 저기 왔잖아 진실이모 저기 이러는 애가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러게 그냥 좀 질주하게 하지마라 펜퍼 펜퍼 어디있어 펜퍼 그때 왜 이런거?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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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 잘하는데 가자 이제 끝났어요 엎 105기 끝났어요 가 네가 앉아 앉아 trotzd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